1. 일본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이 한글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어를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일본이 안 쓴다는 이유로 한글을 깎아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1. 탐폰이 그렇게 좋으면 남자들도 많이 썼을 것이라고 씨부리면서 탐폰을 비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찬우는 훈민정음이 어린 백성, 즉 멍청한 백성을 위해 만든 것이니까 멍청하게 살고 싶으면 한글만 쓰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 한자에 능통한 사람들을 고급 백성으로 보고 한자를 배우지 못해서 한글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저급 백성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한글을 깔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사서삼경 졸라 외우면서 졸라 똥폼 잡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이 용찬우가 해석한 의미로 어린 백성 드립을 쳤다 하더라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정신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다면 용찬우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작자의 의도는 원작자의 의도일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 건전한 화폐라 하더라도 암호화폐가 건전한 화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는 노름판이 되었으며 마약 살 때나 화폐 구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찬우는 교수들이 영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한글이 쭉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와 대조되어야 할 것은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입니다. 문자 언어와 언어 자체를 짬뽕해서 이야기하니 제대로 된 주장이 되기 힘듭니다. 자신의 언어 능력이 상위 1%라고 하던데 용찬우의 대가리 속에서는 상위와 하위가 짬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찬우는 다른 곳에서 한국어는 훌륭한 반면 한글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훌륭하다면 한국어가 열등하니까 교수들이 영어를 많이 쓴다는 말이 이상해집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를 한글로 바꿔치기 했다면 당신의 똥찰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식인들이 영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잘난 척하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용찬우가 이런 방면에서는 끝판왕으로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지식인 취급을 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고소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한편으로 영국과 미국이 학계와 경제계와 예술계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영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선진 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해당 용어의 번역어가 충분히 자리잡지 못해서 한국어로 말하면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로 영어로 책과 논문을 읽기 때문에 번역어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부터 한국어로 된 학술서를 사실상 읽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긴 하겠지만 최재천 깔때처럼 뭔가 배배 꼬인 이유가 있을 때만 한국어로 된 학술서를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역어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 졸라 떠들어대시는 황제 폐하께서는 영어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한국어 자체 또는 한글 자체가 구조적으로 열등하다는 명제와 영어권 국가들이 선진적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에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딸린다는 명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어 자체 또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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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사합니다.